자, 우리 토토가 지금 노란색 오리를 잡았어요. 엄마한테 교육을 받고 지금 오리를 잡고 있는데 오리 다리를 꽉 물어가지고 솜을 빼내고 있어요. 옆방에서는 잘 싸고 슈가하고 둘이 장난치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토, 엄마 말씀 잘 듣고 우리 오리 좀 잡고 있어요. 우리 덕수님이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에요. 잘 있어요. 아무래도 오늘 한 시간 안에 오리 한 시간 후에 우리가 오리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. 토토 때문에. 열심히 오리를 잡고 있는 토토예요. 다음에 또 새로운 오리를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중에 또 이번에는 노란색이지만 다음에는 하늘색 오리를 잡는 덕수님과 토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토토, 토토 얼굴 보여줘 얼른. 토토 얼굴 보여줘. 토토야. 토토 얼굴 보여줘. 엄마를 끔찍히 사랑하는 토토예요. 아이고, 원래 형 봐요. 또 엄마 등에 딱 머리 대고 있어요. 아직도 우리 애기들이에요. 아직도 엄마 곁에서 찡찡거려요. 우리 애기들. 이상으로 마칩니다. 너무나 행복한 덕진이 화냈어요 젖 먹일까봐 화냈어요